네, 기정원의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대여 사업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기업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정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그냥 성장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환원활동까지도 하고 있다니까 정말 훈훈한 것 같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 조건과 또 지원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고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총 사업비의 20% 정도는 기업이 직접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 한도는 디딤돌 창업과제는 1.5억, 혁신형 창업과제는 2년에 4억, 선두형 창업과제는 3억, 팁스 과제는 2년에 5억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좀 틀린데요. 디딤돌 창업과제하고 팁스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가 제한이 없는 자유의모 과제로 과제를 뽑고 있고요. 혁신형 창업과제나 선두형 창업과제는 품목이나 과제를 지정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조목조목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자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채무불행이라든가 참여제한이라든가 이런 기술정신촉진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별 특성에 따라서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업력을 창업 후 3년 이내로 한다든가 업력 3년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소셜벤처기업처럼 특별한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투자연계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요건으로 갖춰야 됩니다. 사업공부문에 저희가 신청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안내를 했으니까 각 기업들 상황에 맞게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겠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개발하려는 기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신청 접수 기간에 이 계획서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과제별로 인터넷으로 별도 사업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공고는 저희가 지원 시기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 설명회도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지원을 잘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수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나 성과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기업들, R&D 수요들은 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매년 사업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7,215개 과제를 지원했고요. 총 이산으로는 9,351억 원을 지원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4.3대 1 정도 되고요. 경쟁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기술적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31.3%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창업기업들의 R&D 투자가 좀 많이 촉진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최근 3년 동안 정부 출연금 1억 원당 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수가 1.7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 개발 역량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창업기업들 성장에 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기업의 매출액을 저희가 기술 개발 전, 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기업들 성장한 걸 좀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수출 실적이 발생한 기업들이 지원기업들 중에서 12.6%나 됩니다. 이 부분은 창업기업들 평균이 1.6%인데요. 창업기업들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 해외 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뭔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수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수 성장을 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제 B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2014년도에 저희 창업성장 기술 개발사람에 참여를 해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위한 기초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5년도에 잘 아시는 토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창업 5년 만에 기업가치 1조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T사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2015년도에 팁스 과제에 참여를 했고요. 3D 프린터 기반의 생분해성 의료 제재를 개발할 성공을 했고 사업성이 인정받아서 작년 말에 코스닥 상장까지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 사례 기업의 영상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치료에서 예방 및 조기 진단으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요즘. 이 분야에서 약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토대로 질병을 진단하는 바이오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Make it better tomorrow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에 진단하지 못했던 질병을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설립 이후 바이오, 나노, IT를 아우르는 융합 기술을 전무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결핵 등 다양한 질병의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국내 유일의 다중 면역 블롯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K-MAC 바이오 센터를 인수합병했는데요. 그 후 전자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다중 진단 시약까지 직접 개발하면서 수젠텍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중 면역 블롯 전자동 시스템과 진단 시약을 모두 개발, 판매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을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도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전체 인력의 반이 연구개발을 위한 인원일 정도로 연구개발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은 설립 초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인력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하고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지원을 받았고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초소형 저전력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앱 개발과 관련된 기술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력 충원할 때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 말고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있으면 개발하는 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기업은 이렇게 한 해 한 해 축적된 핵심 진단 기술을 토대로 알레르기, 결핵, 여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꾸준히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진단 시스템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시스템도 제품으로 개발, 대량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첨단기술기업 선정, K-Brain 파워 부문에 선정됐고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방식의 임신 배란 진단기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고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 국내 최초, 세계 최초를 넘어 분야 최고의 기업이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수젠택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술 고도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문을 세계로 돌리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들의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신흥 강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계 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이오 기술과 IT 기술로 서로 융합을 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또 사업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건강과 질병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때인데요. 특히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창업훈장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2013년도에도 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기술 대상,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기업, K-브레인 파워 등이 성장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기부와 기정원의 지원 정책이 정말 유효하게 자영금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향후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을 자변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을 해서 혁신 창업 국가로 도역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좀 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동안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을 제구해는 기여를 했는데 우수한 사업과 상권 창출에 더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한 창업 기업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우승할 계획이고요. 민간과 공공의 창업 인프라도 연계를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구축된 중내 창업 지원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수한 창업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창업 기술 평가실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핵심 사업이 있다라면 또 소개해 주실까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들이라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기술 창업 성공의 발판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부 정책 방향도 정부 주도의 육성 중심에서 민간의 자유성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창업 인프라나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R&D 계획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후에 도전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나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창업 기업이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개발 과제를 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창업 통장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기술 창업에 성공하고 사업화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네, 이찬영 실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기 씨 R&D 우수 기업을 말하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학연 관련 R&D 지원 사업과 그에 따른 우수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